안녕하십니까. 항공인상청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강수는 없으며,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동해상에 3000피트 내외 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정이 보통 1에서 5km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안개가 더 짙게 낀 지역은 시정이 1km 미만인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바람은 경남 남해안 지역에 15에서 20나트로 불고 있고, 대체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약하겠습니다. 저고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낮 동안 시정은 매우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착빙이 있는 고도는 주로 2000피트 내외이겠으며, 저고도 구름이 분포한 지역에서는 착빙이 대부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0피트 고도에서 난류는 오늘 동해안 주변으로 약간 심한 난류가 예상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보통 내지 약한 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에 강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적으로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야간에 서해상과 제주도 주변에는 먼저 강수가 시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야간 강수 형태는 비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해상과 동해안 해상은 일중, 충남 서해안 지역은 주로 오전에 3000피트 저고도 구름이 분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며,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동해 중부 먼 해상에 바람이 20에서 35나트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